식약처 비타민 1일 권장량 100% 충족 비타민도 브이푸드 어서오세요 브이푸드입니다 저희는 뭐든지 많이 들어간 거 주세요 많이요? 많이 많이 요즘은 뭐든지 과식의 스타일이에요 매일 꼭 필요한 만큼만 100% 채워주는 게 중요하죠 식약처 비타민 1일 권장량 100% 충족 비타민도 푸드니까 비타민도 브이푸드 비타민의 기준 브이푸드 그거 봐요 이 정도가 딱이죠 식약처 비타민 1일 권장량 100% 충족 비타민도 브이푸드 어서오세요 브이푸드입니다 오늘은 넘치게 채워주세요 넘치게요? 맨날 그렇게 먹어도 괜찮겠죠? 매일 꼭 필요한 만큼만 100% 채워주는 게 중요하죠 식약처 비타민 1일 권장량 100% 충족 비타민도 푸드니까 비타민도 브이푸드 비타민의 기준 브이푸드 그거 봐요 이 정도가 딱이죠 비타민 1일 권장량 100% 충족 비타민 1일 권장량 100% 충족